전차를 깜빡히 켜고 들어가는데. 큰 차 이렇게 오면 이때 당연히 이 차는 이렇게 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큰 차는 나를 못 보고요. 그래서 항상 큰 차가 있으면 큰 차는 근처 가지 말아라. 큰 차 옆에도 가지 말고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덤프트럭이 갑니다. 뒤에 덤프트럭 옵니다. 여기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앞에도 덤프트럭, 내 뒤도 덤프트럭. 나 그런 경험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 그렇게 해 본 적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 운이 좋으셔서 지금 한문철TV 보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빠지십시오. 왼쪽으로 빠지든가 오른쪽에는 공간이 없겠지 대체로 빠지십시오. 도망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앞에, 이 뒤에 차가 트럭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덤프예요. 덤프. 덤프. 실제 사건입니다. 덤프. 이 앞에 어떤 차가 가다가 여기서 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멈췄어요. 멈추니까 이 덤프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승용차도 멈췄어요. 그런데 이 덤프가 졸음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터널에서. 앞에 차가 멈췄고요. 제일 앞에 덤프가 멈췄고요. 그다음에 승용차가 멈췄고요. 그다음에 덤프가 졸음 운전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라이터도 있었고 성량도 있었습니다. 성량이 이런 성량도 있고요. 또 큰 성량도 있죠. 이 큰 성량은 개업식할 때 불처럼 일어나라고 큰 성량을 갖다 주는데 조그만 성량. 주머니 성량이 켜서 담배 피우잖아요. 그 성량과 발로 팍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성량과 발로 팍 밟으면 전개됩니다. 완전히 펼쳐집니다. 그 안에 있는 성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량, 황 그거요, 앞 묻어있는 거. 전부 다 가루가 되죠. 그래서 이 안에 계셨던 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큰 차 사이에 절대 가지 말아라. 큰 트럭을 앞에 두고 가는 것은 내 앞에 병풍을 치는 것과 똑같다. 병풍 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유리창, 내 유리창 앞에 거기에 신문지 쫙 붙여 놓고 가는 건 똑같아요. 여름에 날씨 더울 때 뜨겁지 말라고 거기다 은박질해 놓은 거 그 상태로 운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큰 차 뒤에 따라가지 마세요. 큰 차 뒤에 따라가려면 멀찔감찔 거리를 두세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 뒤에도 큰 차다? 빨리 빠져나오세요. 진짜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문철TV 보시면서 제가 한 4,500, 600개를 올렸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앞에도 큰 트럭, 뒤에도 큰 트럭. 앞에도 대형 버스, 뒤에도 대형 버스. 모든 차들이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서서 나도 섰는데 뒤에 차가 서지 않고 그냥 날 밟으면 나를 타고 올라갑니다, 버스는. 덤프트럭 짐을 실어서 나를 그냥 팍! 완전히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큰 차 옆에 가지 마시라. 큰 차 옆에서는 큰 차 옆에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의 99.몇 퍼센트는 정말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하시지만 0.01%, 만 대 중에 한 대. 만일에 뒤에 오던 덤프트럭이 저런 운전하면 나는 죽습니다. 명심하십시오.